휴일인 오늘 울진군 온정면 1원에서 산악자전거 경기인 제3회 울진금강송배 백암온천 힐크라임대회가 열렸습니다. 오늘 대회는 전국에서 자전거 동거인 500여 명이 참가해 백암온천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펼친 뒤 백암산 구주령 휴게소까지 23km와 8km 코스로 나뉘어 레이스를 펼쳤습니다. 이에 앞서 대회 첫날인 어제는 안전기원제에 이어 노래자랑 등 전야제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. 아무도 매주 일요일 허리에서 인천하겠지 않습니다.